생활도서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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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도서관은 인문캠퍼스 학생회관 207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중일 때 아무 때나 오셔서 책을 빌려가시거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학생증으로 대출하실 수는 없고요. 대출증을 따로 만드셔야 하는데요. 그거는 운영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. 생활도서관에는 약 2만여 권의 책이 있는데요. 이 책들은 학생 운영위원들이 직접 고민하고 선정해서 산 책들입니다. 생활도서관은 원래 군부 독재 시절에 금서로 지정되었던 책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또 그때 중앙도서관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었던 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도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은 고려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공간이고요. 생활도서관에서는 사회문제나 대학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종종 개최를 하는데요. 올해 초에는 학내 페미니즘 단체와 연계하여서 학내의 여성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픈세미나를 열기도 했었고요. 또 동아리연합회가 이곳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. 또 세월호와 관련된 행사 그리고 노동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영화상영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매 분기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그와 관련된 책을 전시하는 테마 도서전이라는 걸 하는데요. 이번 분기 주대는 이슬람입니다. 음식, 여성, 그리고 역사나 종교 등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 이슬람에 대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고요. 이 책들은 생활도서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큰 테이블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종종 여기를 해리포터에 나오는 필요의 방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. 사람이 와서 자신이 필요한 걸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결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책이 필요한 사람은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토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기억이 필요한 사람은 와서 생활도서관이 아카이빙 하고 있는 학생 자치 자료나 그리고 옛날 교지들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